워낙 파이버 그렇지 그런게 나와야지 그런게 가드탄탄하게 숨 쓸고 내리고도 쳐보고 상대 가드 쓸고 내리고 상대 가드 래프트도 반탈에서 끝나면 안돼 실패했으면 다음날 거 또 들어가고 그렇지 그런게 연타 들어가야지 알겠지? 접근 전 해봐 접근 전 접근절을 밀리지 말고 가드하고 보고 보고 밀리지 말고 그렇지 좋았어 그런거 노래야 돼 그런거 또 가드하고 막고 보고 접근절 같이 붙어 떨어지면 공간 주니까 공간 주지 말고 붙어서 그렇지 보고 보고 바로 트여야지 그렇지 레퍼들은 항상 넣어주고 보고 각도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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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 5 3 1 3 1 2 3 5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